오락락하지만 어쨌든 1위를 많이 오랫동안 했었던 굉장히 유명하고 고3이다 프로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고3이 누나? 그렇게 팀에서 섭외를 하려고 모든 프로팀에서 다 콜을 했었는데 결국 CJ에 손을 잡았는 지금 상위 랭커 중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이 다데 선수고 두 번째 선수가 미드종결자 이렇게 두 명이 딱 남아있었는데 미드종결자는 지금 정글종결자가 미드종결자 정글종결자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이번에 CJ에 입단을 한 거죠 아무튼 다데의 실력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워낙에 개인기로만 따지면 최고의 검증이 끝난 선수이기 때문에 CJ의 전력이 좀 강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엠벅이 원딜로 가고 그다음에 다데가 미드로 갔기 때문에 요즘에 또 추세가 미드가 강해야 전체가 또 이기는 분위기 때문에 원딜은 남는 아닌가? 안 남기 보다는 엠벅이 워낙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계속 좀 캐리포 넓히고 있었는데 이제 넓혔다 싶었는데 다시 온 뒤로 가서 이륙은 이륙은 일단 뭐 스위치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인생만 나오더라고요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CJ가 전력이 좀 강화됐다 4대 합류는 분명히 CJ한테는 호재가 될 거다 페코가 빠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페코가 빠진 부분을 메꾸고 더 강해진 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니까 결국은 다데의 실력은 개인기는 레이팅 탑 항상 1위를 국내 레이팅 1위를 오랫동안 찍었고 뭐 어쨌든 왔다 갔다 해봐 레이팅 5위 안에 항상 드는 뭐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은 끝났고 이... 엠벅이 원딜에서 얼만큼 해줄 것이냐 사실은 아주브 프로스트에서도 로코도코가 빠지고 이제 권웅이 권웅이 원딜으로 가고 샤이 샤이를 구하고 샤이가 탑으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리고 초반에 샤이는 블레이지 팀인가? 샤이는 프로스트라고요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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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건지 숨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대학교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새로운 멤버들이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발표를 하는 걸까요? 전력을 숨기기 위함이 아닐까요? 상대에게 간파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대는 그럼 다대를 오픈한 CJ는 바본가? 그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죠 홍보? 김홍보? 어차피 뭐 주변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다들 들어가고 패커 빠지는 순간 이미 근데 LG INFM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난 천상위가 아니라서 천상위 쪽은 막 자기 느낌 다 알던데 막 여기 어떻게 되드라마 이렇게 다 알던데 들어본 얘기 어?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였나? 뭘 말하는 거야? 난 천상위는 아니잖아요 약간 천상위는 아니지 그냥 난 모르는 거니까 나 진짜 모르고 정말 추측성인데 하하하하 알려주면 안 되나? 하하하하 얘기하면 안 되나? 하하하하 뭐 얘기해봐 얘기해도 돼요? 추측이라며 추측이라면서요? 추측이요 추측 준식일장이라는 아이디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준식이 최고인가? 준석일.. 준식일일장인가? 어 맞아 맞아 그 아이디 본 적 있어요? 지금 입단 테스트 중이래요 근데 어떤 팀인지는 안 알려주더라 나한테 아아 내가 나는 처음에 어 그럼 KT겠네 이랬어 KT만 입단 테스트 지금 중이잖아요 다 아 그래요? 하지만 공개되면 안 돼 이게 저항한 게 KT팀 하나였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기하면 안 되나? 그건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연락 오겠죠 KT팀에서? 아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비밀은 뭐 우리만 비밀이라고 비밀은 뭐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 이거 진짜 다 모르겠다 이거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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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 느낌이 드네요 저는 저는 이게 약간 커진 느낌이 아 얘기해보라며 저보고 아니 근데 그게 어디 그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하하하 어떤 선수가 들어갈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얘기였지 그게 소문으로 도는 거예요? 응 소문으로 아니 이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비밀로 해야된다고 어디가는지는 아 본인도 알려주진 않았다 본인도 알려주진 않았다 자기가 어떤 프로팀에 일단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요 정도까지 그때 김동수에서는 다른 얘기 했지 어 아니지 지금 얘기하는데 KT가 아닐까 KT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KT에서도 그런걸 테스트를 뭐냐고 물어봐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 어 그러니까 거의 아니라는 얘기였으니까 어 어디로 하겠지 하하하하 아 준.. 준석일이랑 예예예예 아 그 사람이 지금 LGIM에서 연습하고 있을 수 있네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예 추측으로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그 포지션이 뭔데 모르죠 모르죠 뭐 좀 뭘 잘하는데 근데 지금 선백컨들은 포지션이 따로 없어요 음 포지션이 다 잘하니까 모든 다 잘하니까 모든 다 잘하니까 올라운더들이에요 음 모든 잘하니까 네 뭐 아무튼 지금 아마 그 그 천상계에 있는 멤버들은 프로팀들에서 여기저기 입지는 다 들어갈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캐스파 소속된 팀들도 팀을 리그오브레전드 팀을 꾸릴 계획이 있는 팀들은 분명히 선수들을 다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음 뭐 알려진 바는 없고 저도 들은 바도 없고 뭐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충분히 그럴 계약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일단 CJ가 일단 CJ가 창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기업들 캐스파의 그 팀들도 리그오브레전드 프로팀을 창단을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판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월드 챔피언십이 그 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흥행이 되면 월드 챔피언십이 흥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일단 챔피언스는 흥행이 성공을 하고 있거든 자 이건 확실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전에 그 루머가 한때 화제를 몰고 일으켰었었잖아요 웅진 매니저 사건 사친사건 아 맞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웅진에서 지금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단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전혀 생각이 아예 없어요 웅진은 웅진 감독님한테 얘기를 들으신거죠?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웅진에서의 김동사한테 얘기하면 다 세나간다는 걸 알고 김동사한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롤러화에서 담박이 하니까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다라고 알고 웅진 감독님 웅진 감독님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친하잖아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악착같이 비밀을 캐물어서 롤러화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모르겠네 전 모르겠네 연락을 끊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얘 말 안하겠지 어쨌든 웅진 감독님 우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금 그때는 몇 달 아니 올해 됐잖아 몇 달 됐잖아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물어봤잖아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웅진은 계획이 없다라고 계획이 없다라고 그거는 봤을 때 김동사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KT 게임단도 게임단을 준비 중인 강도경 코치한테 한번 만나서 KT가 강도경 코치 강도경 코치한테 물어보고 또 롤러화에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마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럴 계획이 지금 없다 KT 우리는 지금 LOL팀의 계획이 전혀 없다 김동수에게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자 대기업 게임단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서 물어보고 어쨌든 답변을 답변을 얻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연결? 전화연결이요? 강도경? 강도경? 친한가요? 친하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하하하하하하 이거 커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도 약간 두리병 속이 뭐 또 하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강도경 코치한테 강도경 코치한테 강도경은 말해야 돼요 아니 뭐 저기 가서 물어보고 와 그냥 그래요 혹시나 방송인지 모르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방송중이라 먼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끊어오면은 아 여기 이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제 사인은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맡기면 이렇게 하면 되지 하하하하 뭐해 놀아? 나 지금 방송중이거든 방송중인데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게 있어 KT에서 게임단 준비중인지 잘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 어 고마워 어 알았어 자 굉장히 깔끔하잖아 KT는 강도경 코치는 모르는 걸로 잘 모른다 잘 모르는 걸로 모르고 있습니다 KT에서 리그오브레전드 팀을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확실하죠? 강도경 코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도경 코치는 모르고 있다라는 걸로 또 앞으로 궁금한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도는 너의 인맥을 또 보여줘 난 나의 인맥을 보여줬잖아 제가 없어요 왜? 제가 오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강윤진 아 몰라요? 하하하하 비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맥이 없어 하하하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지? 아 C? 다대 아 LG 다대 다대 CJ 입단 다대 CJ 입단 그리고 LG는 정말 궁금하다 LG는 궁금하다 거기까지 나는 추측을 소설을 써본거죠 나 점점 예언자 되는거 아니야? 롤러화에서 아까도 예언했잖아요 제가 임성춘 코치가 뭐하든 그거는 사실은 소설이고 아주부에서 코치를 영입할거다 이게 제 예언이죠 그게 임성춘 선수를 그건 그냥 한번 불러본거고 불러봤는데 그게 굉장히 그럴수야해서 굉장히 그럴수야해서 그게 더 제일 설득이 있어요 왜냐면 강윤진 감독하고 임성춘 해설하고 전 해설하고 워낙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임성춘 해설도 레이싱 2천도 넘고 리그 오브 레전드로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거는 되지 충분히 된다고 그런가? 되게 개연성이 있는 그럴싸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오브아 점점 뭔가 아 이런거 게임을 예측해야 되는 저도 예언 나도 예언 게임을 예측해야 되는 쓸데없이 이런거 예측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야 아까 말한거 예언 뭐 뭐 뭐 이즈리얼 필변예시대가 온다 아 맞아 그거는 정확하게 이 자리를 좀 진지하게 얘기해 이거는 이즈리얼은 곧 필변의 시대가 옵니다 예언을 예언을 이즈리얼은 곧 필변의 시대가 옵니다 그레이브즈처럼 맞지 패치 정리 그레이브즈처럼 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게 이즈리얼 너무 어렵다 그니까 이거는 프로들이 이즈리얼의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해내면 그만큼 세다는 거고 어려운 만큼 강하다는 거니까 음 대회에서 이즈리얼은 필밴 나올 수 있죠 심해에서는 필밴 안 나올 거고 대회에서 나오면 심해에는 어필밴 그럼 필밴 합니다 코르키도 해봤을 거 아니야 코르키는 어쨌든 하향이 됐고 아 하향이 됐지 근데 코르키는 코르키는 글로벌 궁이 없어요 음 이즈리얼 글로벌 궁이 후반에 이 라인 유지한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한타에서도 음 코르키와는 이것도 소름 끼치는 예언이 될 수가 있어 제가 해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너무 좋다 필밴 있을 때 봅니다 아니면 너프를 먹구만 너프를 이제는 안 먹었나? 먹었죠 이번에 근데 너프라고 하기에도 그냥 버프도 받았잖아 네 AP계수 올라가고 W에 좀 그렇게 됐는데 W 스킬이 옵니다 W를 하향시키고 Q를 상향시켜줬나? 그러니까 W의 그 폭을 이게 점수의 흐름이 되게 넓게 판정이 받았거든요 그걸 좁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데미지를 낮춘다 그런 다음에 AP계수를 좀 올려줬어요 음 Q를 W를 너프를 시키고 Q를 버프를 준 이런 패치가 이번에 된 거라 코르키는 전반적으로 너프가 좀 심하다 아 Q는 Q 밴의 시대가 없네 그레이브즈는 이제 밴보다는 그냥 냅두고 근데 지금 내가 랭게임을 하는데 계속 그레이브즈는 밴 되는데 근데 아직 모르니까 보름만 지나오세요 보름 당장에 국대 선발전에서 이즈를 밴 나옵니다 오 이게 예언이지 국대 선발전에서 이즈를 밴 그분은 남기고 이즈를 밴한다 오 오 아니 본인이 이즈를 가져올 수 있으면 이쪽 블루는 이즈를 밴 안하고 오히려 퍼플에서 그러니까 결국 보라는 점점 괴로워지네 음 쉔 밴해야지 이즈리얼 밴해야지 다이애나 밴해야지 다이애나 밴해야지 쉨도 요즘에는 대회에서 밴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우정권 필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쉔이 너프를 많이 먹었다 라고 해도 여전히 센 것 같아 그 스플릿 푸쉬라고 하는 측면이 장기전에서 무시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쉔는 사실은 딜보다는 탱커 딜 포기하고 탱커로만 가도 충분히 효용성이 있어서 그런 거로 아무튼 이즈리얼 밴 난.. 뭐 아님 말고 아님 많은 거죠 아님 많은 거 아님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건 필반해야 돼요 온 뒤에 싸움에서는 그렇다고요 형들 왜 하나 사시죠? 나 좀 이따 카피니 혼난다 하하하하하 이거 말해보니 이런 이연 야 프로스트가 우승한다 에이 내일 프로스타가 우승합니다 여러분 아 이건 좀 예언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예언이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승부 예측이잖아요 예측이지 한 10개 팀 중에서 얘가 우승한다 이것도 아니고 2개 팀인데 얘가 우승 뭔가 소름돋을만한 월드 챔피언십? 너무 많이 가는데 너무 많이 가는데 알겠습니다 난 별로 거리가 없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소설을 계속 쓰다보니까 여기까지 봤어요 소설을 떼서 진짜 변경이 나왔네 뭐야 이게 분량 적어가지고 대휘 진짜 준비도 없는데 지금 빅톨 얍실하게 빠져가지고 저거 야 빅톨 너라도 와 빨리 뭐라고? 일을 시키지 말던가 하던데 어 일해 해라 열심히 저희가 일이 참 많죠 지금 뭐 다른 것들 빅톨에 해서 정리를 해야될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낫게임에서 제가 이제 세 달째 이제 대가전 이제 지났나? 대가나 하는데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낫게임은 좋든 싫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잘 쉬어야 된다 이거 실감하고 있어요 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일할 기회를 찾을 필요 없어요 하하하하 넘쳐나거든 일을 일할 기회는 넘쳐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막 일거리 찾을 필요 없어 쉴 때 확실하게 쉬고 와야 돼 안 쉬면 손해야 자기만 힘들고 폭사 당하고 잠수 탈 수 있어 하하하하 아 작게도 나진 쉴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경기를 못 봤어요 그 스타주어 어제였지? 네 어제 짱남이인 줄 알고 동시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결과를 못 봤는데 쪼글쪼글쪼글 봤는데 굉장히 팽팽한 상황까지는 내가 봤는데 월드엘리트와 어 나진 네 네 월드엘리트 아이락스라고 붙어있는데 월드엘리트 기가바이트가 있고 월드엘리트 아이락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 다르게 이팀이야 네 이팀이 있어 스폰서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팀은 월드엘리트 기가바이트 팀이죠 월드엘리트 아이락스 아이락스는 키보드 회사 아닌가? 키보드 회사는? 네 맞습니다 월드엘리트 아이락스라는 팀이었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뭐 16킬 대 16킬 이래서 되게 팽팽한 상황 까지 내가 보고 짱남이인 줄 보고 짱남이인 줄 보다가 뭐 이렇게 보다가 했었거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졌다고 결과는 어쨌든 결과가 2대0 진거라 나진실드는 또다시 또 약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나진실드로 근데 가슴이 좀 아파요 나진실드로 계속 지고 저평가를 점점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계속적인 패배를 하면은 그거는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월드엘리트 아이락스가 어느정도 실력인지를 사실은 또 다른 팀들하고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봐야되는 거죠 봐야되는데 결국 이제 나진실드는 이제는 이제는 진짜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저는 하던 사람이 우승한다는 건 우승을 할 때가 있던데 처음에 그 시점이 없거든 그 얘기는 모순이거든 그 말 자체는 근데 이 정말 그 진리 중에 하나는 지는 사람은 계속 지는다 이것도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는 거는 지기 시작하는 건 출발점이 있잖아요 저는 나진 이엔파일실드가 이 어떤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승리의 그 기쁨 승리의 이기는 방법 이기는 맛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일단 앞선 방송에서 사전 녹화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성수 코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패인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조에 또 다시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 스타조가 정확하게 어떤 포맷으로 되는지는 잘 몰라서 만약에 또 있다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나진이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한 그리고 또 예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 지금 대개 심 예언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예언? 나진실드에서는 멤버 교체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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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뭐 성격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어느 팀이든지 다 있으니까 그거는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3년 뒤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네요 4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면 7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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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진실드는 팬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롤클라시코라는 명칭이 붙었던 게 나진이엠파이어 대 나진이엠파이어 대 MIG 시절 이때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EDG 대 MIG EDG가 가장 먼저 나진이엠파이어 나진 그룹이 EDG를 섭외를 해서 나진이엠파이어라는 프로게임들을 창단을 했고 그때는 지금의 아주부 팀은 MIG였던 시절 이때 MIG 대 나진의 경기가 최고의 빅매치 서로 간의 라이벌 지금의 MIG 프로스트 와 나진이엠파이어 시일드 이게 불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 봄만 하더라도 LOL의 양대삼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양대삼맥이었는데 프로스트는 어쨌든 첫 번째 스프리시즌 결승전까지 우승은 못했지만 결승까지 갔고 서머 시즌도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프로스트는 사실 기복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나진이엠파이어 시일드는 계속해서 지금 좀 하향을 그전에 WC 국가대표 뭐 이런 것까지는 갔었습니다만 스프링 때부터 좀 하향을 좀 많이 했었고 배틀로얄에서 그나마 이제 존재감을 많이 가시하면서 건재하다 우리는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그럼 웬만한 해외팀들 뭐 TPA나 이런 팀들이 TPA가 지금 사실 뭐 MV 화이트한테도 또 패배를 3대0 패배를 하면서 TPA는 어느 정도의 인력인지 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해진 상황인데 도대체 주부에서 굉장히 잘한대 다들 월드엘리트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페틀로얄에서는 80 정도의 핑이거든요 워낙 뭐 상대적이다 보니까 네 이게 LL이 워낙 상대적이다 보니까 월드 챔피언실 이후에 아마 뭐 대륙별 실력이 완벽히 가려지지 않을까 아무튼 낮은 EMP 실드는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된다 정말 이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정말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해야 되고 정말 재미가 없는 운영이더라도 이제는 이기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패배에 젖으면 점점 패배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는 맛을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낮은 EMP 실들은 분명히 팬들도 많고 신혁도 출중합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면 틀림없어요 이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은 저는 코치진 감독님과 심코치 박 감독님과 심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 선수들이 어 자꾸 지고 지고 하면서 뭔가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낮은 EMP 실드 팀의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빠지기 전에 네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재미없는 조합이든지 뭐든지 정말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멋있게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재미없다 그런데 이기자 이기자 이런 식으로 가서 이기는 맛을 좀 보고 거기에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고 이기면서 자신감을 좀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낮은 EMP 실드다 낮은의 간판이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면서 자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얘기하고 있어? 왜? 네 맞습니다 웃겨? 왜? 어떻게 생각해? 낮은 실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이겨야 하지 진짜 일단 됐죠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내부 코칭도 지금 사실 소드가 국가제품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 다 신경쓰기도 사실 힘들 수도 있고 그럼 내부전엔 또 문제가 있겠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는 거의 한 팀처럼 그러니까 사실 낮은 소드가 EU랑 하강을 했을 때도 낮은 실드와 정말 낮은 실드는 EU처럼 CLG EU 스타일로 계속 이렇게 해주고 뭐 그렇게 계속 연습을 같이 하고 지금도 아마 낮은 실드랑 소드는 거의 이제 같이 전략을 상대가 CJ가 올 거냐 IM 올 거냐 그러면 CJ 스타일 IM 스타일 LG IM 스타일 이거를 계속 스파링 파트너가 낮은 실드가 돼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낮은 EM파이어 실드 쪽 선수들 섭외를 하려고 해도 국대 선발전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스타조어가 낮은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타조어 자체가 중국에서 중국 측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상급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네 상급이 크질 않아서 선수들이 이거를 뭐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 대회 일단은 온라인 대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 정말 불쾌시킬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팬들의 어떤 낮은 EM파이어 실드를 응원하는 팬들의 이제 수위가 찰랑찰랑해졌어요 이제 낮은 EM파이어 실드를 이제 놔야 되겠다 응 응원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그 팬들이 이제는 거의 수위에 찰랑찰랑한 상황이 된 게 아닐까 네 일단은 챔피언스에서도 항상 낮은 EM파이어 실드는 정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팀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팬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다음 시즌에도 낮은 EM파이어 실드는 챔피언스에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6강 톨강 8강 통과 4강 통과 하기를 응원하는 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죠 여기다가 이제 스타조에 가 있으니까 스타조에 출전을 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더 돈 모아서 보여줘야 된다 그니까 어쨌든 뭐 상금이 크든지 없든 프로는 팬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진에 대해서는 고 다빈치는 뭐하는지 얘기 좀 해달래요 저도 몰라요 하하하하 게시판에 글은 쓰는데 뭐하니 너 하하하하 뭐 있냐? 하하하하 야 너 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게시판에 글은 쓰는데 뭐하고 있냐 그래도 열심히 쓰고 있어 막 그.. 배틀도 펼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하하하 뭐하고 있을까요? 하하하하 뭐라도 하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하하하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하하하 비톤은 저기서 무슨 다빈치는 뭐하지? 그림 그리겠지? 이러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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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何개 질문 받고 질문 받고 아까 그 얘기 있었어? 우리 홈페이지에 아발론 아발론이라는 게임이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내가 무슨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연님이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입장 표명을 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홀스의 양민 탈출 영상도 홀스의 양민 탈출 모르십니까? 하지만 아발론 얘기는 빛도라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발론의 추억에 젖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었거든요 아발론 유저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발론이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투랑이네 그리고 맵 한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큰 그레닉 골렘이 생겨요 네 바론처럼 아 바론처럼 골렘이 생기는데 맵 한가운데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돈도 많이 주고 경험수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거를 놓고 강제 한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고 라인이 투라인 그리고 쓰리 정글 에로엘 용어로도 쓰리 정글이에요 3명의 정글을 돌아야 돼요 라인은 2명이서 후반에 라인캐들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캐리를 하기도 하고 쓰리 정글이기 때문에 2분의 크립들이 생성이 되는데 2분부터 교전이 3대3 교전이 시작이 돼요 2분부터 3명의 정글러들이 그러니까 이 3명의 정글러들을 조합을 짭니다 스턴이 시시기가 있는 애 돌태시기가 있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짜서 정글을 두는 강력한 정글 조합이 있었고 옛날 생각에 이그니스 이그니스가 약간 알리스타 같은 땅을 꾹 찍어서 스턴을 검은 알리스타 같은 이그니스라는 게 있었고 또 그 일본 인형 소환사 같은 정글장 응 세이메이 세이메이 세이메이가 있었고 인형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샤오춘도 있었고 내 주키였는데 어 그런 그렇게 쓰리정글이었어요 쓰리정글 그래서 2분때의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2분보다 타워가 다 밀고 넥서스 깨질 때까지 똑같은 거고 몇 분 정도 한 20분 정도 걸려요? 아니 그거는 한 40분? 다나요 그때 와요 근데 2분에 거의 승기가 확 끼운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3대3으로 그냥 뻥 붙어서 세 명이 다 죽어버리면 전라인에 있는 크립이 다 먹어버리는 와 그러면 그 나머지 세 명 정글러들이 할 게 없네요 그럼 이제 다음 젠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아발론이 독특한 재미가 있었던 게 이제 크립을 막 잡으면 본진에서 본진에서 소환할 수 있는 거대 그 소환물이 있어요 거대 소환물을 그 소환할 수 있는 재료들을 크립을 하고 하다보면 재료들을 얻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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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었다 재료들을 얻는데 그게 소환물 거대 소환물들마다 능력치가 다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소환물들이 완성이 되면 얘를 소환할 수 있고 얘를 소환할 수 있고 얘를 소환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소환물은 뭐 스턴을 거는 게 있고 어떤 소환물은 건물을 빨리 미는 소환물이 있고 그래서 거대 소환물을 아이템을 막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거대 소환물을 소환하면 라인을 따라서 거대 소환물이 라인 몹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걔랑 같이 한탈을 하고 어 뭐 그런 가운데 그레닛골렘도 있었고 정말 AUS 장르 중에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아발론 정말 재밌었는데 저번달에 이제 한국서비스는 종료가 돼 음 일단은 뭐 그 아발론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케이스템 다들 그렇게 생각해 케이스템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케이스템이 너무 치명적이었어 게임의 밸런스를 밸런스가 뭐가 있었냐면 안티포션 안티매직포션하고 디스펠이 있었는데 디스펠이 안되는 안티매직포션이 한게임에 3개 정도 쓸 수 있었나 그건 나는 그런 재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한정적으로 쓰는 거니까 불굴의 영약 지금 영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케이스템이었던 거예요 아 체력이 막 회복되면서 보통 이제 그 아발론에서는 체력 회복 물약을 마시면 체력이 회복이 되는데 에로엘은 체력 회복되는 동안 누가 쳐도 그 물약이 치솟는데 계속 지속 시간동안 계속 체력 회복이 되려면 네 아발론은 카오스랑 똑같이 체력 회복 물약을 마시고 누가 툭 때리면 그게 효과가 주어져 음 근데 그게 안 지워지는 회복 물약과 엄청난 속도로 체력이 차는 회복 물약과 공격력이 빨라지고 세지고 공격 속도가 올라가고 이게 케이스템으로 초반에 팔았던 거야 그러니까 2렙일 때 케이스템으로 그걸 사고 물약을 쭉쭉쭉 먹고 2렙 3명 3인 정글 파이트부터 그걸 먹고 싸우기 시작하고 라인전을 그걸 먹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케이스템을 안 사는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에로엘을 따지면 스킨을 샀는데 스킨에 막 뭐 뭐 버프 블루 버프가 이미 있고 블루 버프가 이미 있고 똑같은 거 아예 밸런스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장면이 특히 건드려버린 거지 그게 근데 나중에 그거를 싹 다 없애버렸어 음 없애네요 다 없애버리고 정말 개념 운영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미 배는 떠나고 이미 어? 그런 게임이 있었나? 너무 늦었어 너무 아발론의 끝까지 남아있었던 유저들은 이제 진짜 개념 운영이 됐는데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발론 유저들 이미 다른 게임들이 많이 재미가 있어서 아발론 유저는 아발론은 난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챔피언들이 너무 독특한 챔피언들이 많았어요 얘기했지만 나차샤라는 챔피언은 아리와 거의 비슷한 매혹이라는 스킬을 던지는데 남자 캐릭터한테만 매혹이 걸리고 여성 캐릭터한테는 안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나단 같은 캐릭터는 막 벽을 막 넘어가면서 총을 막 쏟았어요 어 맞아 조나단 조나단 맞다 뭐 그런 캐릭터 캐릭터가 기존에 정말 다른 어떤 서양의 판타지에 있었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독특한 아발론만의 챔피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챔프가 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재밌다 정말 새롭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진짜 아쉬운거에요 그래서 나는 아발론이 성공하지 못한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엘라네세라는 그게 있었는데 근육질 여잔데 얘는 내가 레벨이 일부러 레벨을 안 높여 레벨을 안 높이고 상대와 나랑 레벨 차이만큼의 추가데미지를 주는거에요 은신을 했다가 그니까 혼자 짱박해 있다가 혼자 짱박해 있다가 레벨을 안 높이고 상대는 막 10면 되고 나는 막 3렙 한방 빵 때리면 그 레벨만큼 추가데미지를 주고 막 이런 플레이도 가능한 챔피언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그런 기발한 챔피언들이 많았는데 그게 너무 아쉽게 스킬도 고를 수 있잖아 원래 스킬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캐릭마다 스킬 5개인가 스킬이 6개 중에 내가 그걸 세팅을 할 수 있어 4개를 좋은걸로 내가 원하는 걸로 그래서 챔피언이 기본 스킬이 6개가 있어 그중에 내가 4개를 세팅을 해서 전략 좀 3개 세팅하고 궁은 고정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컨셉도 있었고 정말 재밌는 요소가 많았고 정말 잘 만들었던 게임이던 나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저도 재밌었어요 네 새로운 영웅들이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그 영웅이 나올 때 정말 재밌게 했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임 아발론 유저분들이 설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발론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AOS 장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장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도타2 이제 거의 다 이제 국내 서비스도 이제 될 거고 오픈이 도타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 올스타도 이제 나올 거고 국산 게임사들 중에서도 AOS 장르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지 오래된 게임사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요? 일단은 뭐 드래곤플라이에서 킹덤 언더파이어 아발란체 킹덤 언더파이어 온라인이라는 게 AOS 장르로 나올 거다 라고 해서 클베르 했다가 너무 유저들이 반발이 심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갈아엎고 있는 거 같아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 상황... 이고 또 카우스 온라인도 있고 카우스 온라인도 어쨌든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카우스 온라인도 지금 계속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굉장히 꾸준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 방향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유저들이 카우스 온라인도 기대만큼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새로운 AOS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과연 누가 결국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고의 아성을 이제 쌓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도전자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게 제대로 도전장을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게임판에서는 제일 핫한 게임 장르가 이 게임 AOS 장르 게임 같이 하는게 재밌어요? 남탓도 할 수 있고 남탓도 할 수 있고 남탓도 할 수 있고 남탓도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카우스는 패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카우스는 패치가 뭐뭐 됐지? 그 신영웅 신영웅 카우스 온라인 있던 영웅도 나오고 신영웅이 일단은 그 플루토랑 그 다음에 새들이 플루토랑 새들이 나오고 갈래요 하긴 했거든 그리고 자잘한 버그들 다 수정하고 그래서 카우스도 그렇게 패치가 되고 나이스게임TV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게임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이스게임TV가 방송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라서 뭐 나이스게임TV가 카우스를 버렸네 카우스 온라인을 버렸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버림받은 건 우리고 솔직히 우리가 우리가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거야 카우스 온라인 자꾸 나한테 대회 언제 해요 돈이 없어 내가 나도 열어주고 싶다 대회를 한 5억짜리로 열어주고 싶다 우리고 맞으면 자 아무튼 롤러와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왕씨 졸고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못 일어날 것 같아 진짜 저 항상 오프할 때 항상 밤새고 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자 알티비트 할 때 맨날 밤새고 한 거예요 어 그때 지각하면 진짜 어 어떻게 하핫 저파 저템 때 자면 되죠 내일은 여덟시 반이야 흐흐흐흐흐흐 너 그럼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아 집에 가야죠 집에는 어떻게 밤을 셀 수가 있어? 뭐라도 한 번 진짜 집에 가서 밤을 새? 그럼 뭐 밤은 여기가 나이트나서 밤새예요? 나이체는 밤을 새야지 막상 집에가서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한 3시, 4시까지는 어 그래? 형도 그러지 않아요? 3시, 4시까지는 그때부터 막 졸리잖아 근데 그때 졸리기 시작하죠 거기만 넘어가면 또 안 졸려요 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자는데 정말 졸려올 때 집에 가니까 어? 큰일 날 왜요? 너 늦으면 큰일 날 왜요? 내일 8시 반까지 오라고 했더니 중요한 건 한 번도 는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음 중요한 건 한 번도 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내일 결승전에 많이 오십시오 용산 전차상가가 아니라 전쟁, 전쟁 기념관 용산 전차상가가 아니라 전쟁 기념관 용산 전차상가가 아니라 펼쳐진 챔피언스 결승전 많이 오시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유료로 표를 미리 구하신 분들은 좋은 자리를 미리 우디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고 온게임넷에서 뒤에 자리에서부터는 선착순 입장이니까 sabb 근데 비 안온다는데? 아침에 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하늘만이 알겠죠? 정확한데? 오든 안오든 결승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비가 오든 안오든? 우산채께서 오세요 온게임넷이 결승전에는 운이 항상 따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별 비 잠깐 오고 말할거잖아 오더라도 다 우비 나눠주고 더 즐거운 자리가 될거다 오면 뭐 시원하고 좋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와 얘기해 참 준비가 좀 덜 돼서 날림방송을 좀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은 굉장히 많이 들인건데 그거 녹화방송이 불리하게 너무 많이 날아가서 진짜 더웠는데 그리고 그거를 카피디가 밤새 편집하는거야 얼마나 힘든건데 편집시간을 더 주는걸로 해야돼요 하루는 안돼 하루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편집하려면 이거를 다섯 여섯 번을 봐야돼요 제대로 편집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섯 여섯 번을 봐야 어디를 덜어내고 어디에 뭘 집어넣고 이게 나오는데 한 번 보고 편집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편집을 할라하니까 밤새 다 편집하고도 퀄리티에 불만이 나올수록 1박2일은 대체 어떻게 한걸까요 그거는 몇 번을 보는거야 몇 명이 붙어서 한 명이 붙어서 분량도 많고 그 카메라들 몇 대가 한 스무 대 돌아가요 카메라로 저희도 해봐야면서 백 명 명이 그거 하나 찍잖아요 스탭말도 백 명 명인데 백 명 명이 스탭 1박2일을 찍고 1박2일을 찍고 한 번 찍은거지 2주정도 나가잖아 그니까 편집을 그 2주 내내 2주 내내 계속 편집하고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승전 현장에 줄 서있대 지금? 어 이불 챙겨서 진짜? 나도 갈까? 너 웨이크고 에로엘이 대박이다 진짜 지금 결승전 현장에 줄 서있대요 와아 고마운 일은 집에서 오세요 뭐 굳이 1박2일 같은 방송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어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화기 만드셔야 될거야 그런거 만들고 난 그거를 만드는거에 공중반기 만드는데 출연을 하면 내가 재밌게 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 후 너무 힘들어 그거 언제 편집해? 여유씨네요 본인이 편집을 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거야 하하하하하 편집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돼 끝내라네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승때 내일 결승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 간다